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해치펀드들은 전략을 달리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급스러운 해치펀드들의 전략 우리가 한번 엿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코너인데 해치펀드의 롱숏 전략이라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루카스티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엔화약스의 얘기는 누차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국내 수출 관련 기업들이 환율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일반 투자자분들도 대충 아십니다.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이 일본하고의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업종이 된다. 이것도 다 알겠는데. 문제는 이 자동차 업종 내에서 그러면 그냥 손을 놓고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켜볼 것이냐 팔 것이냐 이런 문제만 단순하게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면 전략을 좀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엔화가 계속 약세가 되면 앞으로 시장은 경합이 가장 심한 예를 들어서 도요타 자동차하고 현대차를 비교한다면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차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손실폭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손절해서 다시 사주는가 지금 가격대에서 20만원에서 22만원에서도 안 하셨는데 18만원에서 17만원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하시겠냐 할 때 저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치펀드 롱쇼 전략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치펀드들은 그럴 때면 이렇게 전략을 세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떠한 이벤트, 어떠한 이벤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도 미국의 소매 판매가 시장보다 좋게 나오는데 오히려 시장은 거기에 따라 노이즈가 생기듯이 이 16일 날, 여러분들 이번 16일 날이 일본의 1분기 GDP 속포치가 발표됩니다. 이 GDP의 시장 예상치가 어떻게 되고 이 속도에 따라서 엔화가 추가적인 약세로 더 속도감이 빨라지느냐 늦어지냐를 좀 고민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N이 최대 단기간에 속도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일단 105N을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1차 5N 단위당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105N, 110N, 지금 최대 120N까지 열어놓고 전략을 짜고 있는데 105N 마디, 100N 돌파하면서 한번 충격파가 있었는데 지금 102N이든 103N이든 거기에서 1, 2N 올라가는 그 충격파보다 105N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때 엄청난 데미지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N이 105N 갔을 때 현대차는 직전저점 붕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저점이 17만 원대니까 그거를 한 만 원 정도 해서 한 16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까지 흔들 수 있다. 그러면 아직도 한 10% 정도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라면 이런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코덱스 재팬이라는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빨간 색깔로 박스로 와 있는데 여기에 코덱스 재팬의 보유 비중이 제일 많은 게 도요타 모터라는 도요타 자동차가 7%의 비중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일본의 은행이라든지 다른 상장시가 상위 종목들로 일본 기업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덱스 재팬이 4월 초부터 5월 지금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8,500원에서 9,500원까지 한 달에 올려놓고 거의 한 달 반 정도 옆으로 횡보하는 걸 보셨습니다. 옆으로 횡보할 동안 이때 도요타 자동차는 거의 4,700엔에서 6,200엔까지 급등하는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코덱스 재팬, 일본이 저렇게 편입된 비중이 저렇게 급등해서 한 2,30% 오른 동안 이 데이터는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간단히 얘기해서 일본 쪽으로 가지 한국의 이와 관련된 합성이 안 나온 형태가 현재 시장에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현대차가 물려있어요. 양매수, 우리가 옵션에서 양매수 전략이 있듯이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비중의 한 30 내지 50%를 코덱스 재팬으로 합성해서 시켜놓고 양매수로 간 다음에 최악의 경우 N이 105엔을 돌파했을 때 코덱스 재팬에서 한 10에서 1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현대차는 10에서 15%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이걸 합성시켰다가 코덱스 재팬 갖고 수익 낸 다음에 나중에 최악의 경우 현대차가 여기서 더 떨어졌을 때 그 수익금을 갖고 이동하는 전략을 형성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게 양매수 전략에 응용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전체적인 시장을 애나베이스, 달라베이스, 워나베이스 이런 베이스 감각을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요타 자동차도 어떤 오차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도요타 자동차의 달라베이스의 주가 동량입니다. 작년도 저점이 60불이었는데 지금 125불까지 올랐습니다. 두 배이네요. 거의 100, 한 15%에서 1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애나베이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한 차익 차익이라든지 이 부분 때문에 오차가 거의 한 20% 정도 오차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차익거래자들이 굉장히 또 응용하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실 때 달라베이스보다 엔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는 아직도 엔화가 아직도 위로 더 열려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또 지금 도요타 자동차의 수익은 외국에서 수익금을 달라베이스가 에너로 바꾸면서 거기에서의 수익이 더 많아지는 이러한 포인트가 실질적으로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고 이런 에너지가 꺾이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은 변동성을 확대하고 이런 차익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모토가 생기니까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서는 다른 변수보다 지금 양적화나 어떤 여러 가지 변수보다는 엔화의 변수가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핵심 포인트고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우리는 아비트리지 차익거래라든지 상대가치 속도를 이용한 변동성 전략을 같이 응용해서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고 그 최악의 변곡점이 어디일까를 엔화가 105엔을 110엔을 어느 속도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번 7월달 제가 7월달 잡는 거는 참의원 선거의 결과에 따라 또 엔화 속도가 굉장히 변화가 될 테니까 그때까지 이 시장을 지배할 거다 그래서 외국인들 시각은 아직까지는 다른 변수보다는 이 엔화 베이스에 따라 우리 한국 시장을 셀하고 일본 시장을 봐야 하는 이런 패턴이 계속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을 포괄적으로 믹스한다고 섞어 쓴다고 얘기하면 국가 대 국가 또 국가 내에서도 업종 대 업종 국가 대 국가의 업종 대 업종 그리고 또 쉽게 얘기하면 도요다와 현대차를 비교하는 거 이것들이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를 범하시는 게 현대차 사고 기아차 사고 현대 모빌스까지 사시는 그러면 똑같은 묶음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참 잘못하는 묶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섞으라고 하시면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니까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엔화 베이스라고 하는 통화 가치를 또 섞으면은 더 어려워지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엔화의 추인은 어느 정도로 가늠을 좀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냥 120회까지 열어놓겠습니다 지금 120회는 너무 빠르지 않겠냐 그럴 때 지금은 거의 환율 전쟁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베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유도할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딱 두 가지 현상이 나올 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이 금리 인하 중국 금리 인하 모멘템이 나와서 위엔화 강세가 약세로 가면서 엔화의 약세 속도를 방어해주고 그 방어해주는 에너지가 확산됐을 때 우리나라는 또 중국 소재주나 우리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반경시성과 모멘템을 얻을 때 우리 시장은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한국 원화 자산도 이제 사도 돼 하는 의지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보니까 중국의 금리 인하 변수를 가장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화 속도를 제재할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게 저는 미일 공조체계가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냅두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재정지출 감축에 1조 7천억을 감축하는 부분을 일본이 양적 완화로 1조 2천억 불을 늘려주는 그 코스가 서로 순환되는 감각으로 이렇게 서로 밀고 땡기는 감각이 지금 앞으로 저는 2015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를 미국이 조절해 주지 않은 한 일본의 그 엔화 약세 속도를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아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막아줄 거는 참여한 선거에서 아베 정부가 자기네들의 의지대로 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와야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엔화 변수는 저는 7월까지는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여기에 따라서 제가 고민을 좀 해보는 게 그러면 엔화가 105엔일 때 110엔일 때 120엔일 때 현대차는 어디까지 갈 건가를 미리 열어놓는 게 거기에 따라 전략을 세워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주가입니다 현대차 주가 여러분들 현대차 주가를 보시면 3만 5천원에서 27만 올라까지의 장기 트렌드 상승에 딱 중심값이 16만 8천원 그리고 2011년도 8월 달에 저점이 16만원 이 선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선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저점은 17만원이었지만 이거는 엔화가 105엔 돌파하면 그냥 바로 무너지게끔 되어 있는 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105엔에서 110엔까지 가면 16만원 선을 가장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110엔까지도 붕괴돼갖고 만약에 120엔까지 가면 13만 5천원과 15만원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엔화에 따라서 좀 폭을 진입을 넓게 잡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를 120엔 때까지 열어놓고 이거를 100엔과 120엔을 4등분해갖고 이 속도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치번드 롱셜 전략을 합성하듯이 마치 일본을 가서 투자할 수 없으니까 아까 코덱스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대한항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이 아직까지 엔화 약세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현상인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항상 작용 반작용이 있으니까 현대차는 저렇게 납부더라도 대한항공은 엔화 부채가 많으니까 비용 절감이라든지 플러스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주범 흐름 보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게 엔화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나올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와 코덱스 재판 합성하듯이 현대차와 굳이 합성하려면 엔화 부채만은 대한항공을 합성해서 비교해보는 그래서 시소식 매매를 이용하는 이런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듣기에는 좀 복잡다단한 전략이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편중된 것이 아니라 시야를 좀 넓혀보면 또 다른 상대적인 전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접목을 시켜보는 노력들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해치펀드의 롱숏 전략 오늘은 엔화 약세에 따른 영향력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좀 분석을 해봤고요 짧게 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루카스트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